부티보다 귀티나게 외모에도 신경쓰라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나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크게 믿지 않는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모를 본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선벌 기준이었고 조선시대의 인재판별 기준이라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미숙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미숙한 환자들로 가득함을 명심하라 바비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뜨게 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지장하느라 정신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나처럼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외모에도 신경을 써라 일본의 야마다 오사무 역시 사람을 간파하는 기술에서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외친다 외모 컴플렉스가 심하면 성형수술이라도 하라 올 2월 2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형수술 풍조를 조롱하였다고 붕괴하는가 우스운 기사이다 미국은 훨씬 더하다 1996년 미국 격주간지 포추는 미국 남성들이 외모에 쓰는 비용만 연 95억 달러 12조원이라고 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조사에 의하면 키가 188cm 이상인 남자들은 183cm 미만인 남자들보다 12.4% 더 많이 번다 키높이 구두를 신어라 94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연구조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 더 받는다 똑같은 죄일지라도 미녀는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다 정신병동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변신하라 의사 전달 효과 역시 55%는 몸짓, 표정, 시선에 의존하며 38%는 목소리 톤에 그리고 7%만이 발표 내용에 의존한다고 한다 머리 손질, 의상, 말투로도 당신은 변할 수 있다 이때 부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하라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라 그런 것은 온몸에서 퍼져나온다 전화 음성, 운전 습관, 의상 코디에서도 귀티가 나오게 하라 그것이 진짜 매력이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신을 질주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력이다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하면 생명이 결코 길지 않다 외모에 자신이 전혀 없다고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력을 두 배로 길러라 이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지 않으면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가지만 당신이 일어서면 우러러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찰스 왕세자가 왜 젊고 아름다운 다이애나를 좋아했다가 턱주름 가득한 파커볼스를 사랑하는지도 한 번쯤 생각해보라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채플린 영화 중 1936년에 발표된 모던 타임스는 독재자와 더불어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그의 마지막 무성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채플린이 그리는 현대는 냉혹하다 지하도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와 공장으로 몰려들어가는 노동자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양떼들에 비유된다 자본가는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그들을 감시한다 최소 시간 최대 생산을 위해 노동자들은 숨 쉴 틈이 없으며 화장실에서 담배라도 한 대 피우려고 하면 대형 스크린에서 자본가가 불호령을 내린다 주인공 찰리는 작업대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실어온 제품에 나사를 조이는 일을 한다 그는 눈앞에서 벌이 날아다녀도 기계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 그의 손이 조금만 늦어도 전체 작업이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쉴 새 없이 나사를 조이던 그의 두 손은 작업대를 떠난 후에도 자동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여직원의 치마 뒷단추를 보고 쫓아가기도 하고 길 가던 부인의 가슴에 있는 단추를 조이고자 하기도 한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점심시간도 아까워 작업 중에 급식할 수 있는 자동급식 기계를 설치한다 채플린은 자동급식 기계를 시험하는 대상으로 뽑히지만 고장난 기계는 그를 거대한 기계의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든다 자동화로 인해 실직자가 대량 생산되고 굶주림 때문에 빵 하나를 훔치는 사람도 있고 시위를 하다가 총에 맞는 사람도 생겨난다 주인공은 트럭의 꼬리에서 떨어진 깃발을 들고 뛰다가 시위 대열에서 앞장을 서기도 하며 고아 소녀를 만나 가정을 꿈꾸고 다른 직업을 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은 소녀와 함께 지평선을 향해 떠난다 이 영화에 대한 먹물들의 평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적인 모습과 전체주의의 획일적 통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궁극적인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 현대사회에서 기계화, 표준화, 익명화된 노동자의 분행을 그린 가슴 아픈 영화 대량 생산 체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대한 기계의 한 부속품이 돼버린 인간의 모습을 희하적으로 보여준 작품 대중사회에서 소멸되어 가는 인간성을 고발하고 물질문명이 가져오는 속도전쟁과 효율우선주의에 대한 비판을 그린 영화 이 영화를 20대에 우연히 보고 먹물들의 평가도 들었을 때 내가 가진 의무는 다음과 같았다 맞다 동의한다 내가 태어나기 무려 20년 전의 영화이지만 여전히 미래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살이 떨린다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냐 너희들이야 그런 비평을 하면서 먹물로 먹고 사니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냐 주인공이 또 다른 세상을 찾아 떠나는 모습에서 그저 언젠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오려니 하는 희망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장땡이냐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태일처럼 분신 자살하지 않고서도 사는 방법이 뭔지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 나도 인류대학을 나오면 된다고 전 과목에서 귀신이 되는 것은 도대체 안 되고 공부에 소질이 많지도 않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주인공 찰리가 허름하고 지저분한 오실망정 모자와 구두까지 구색 맞춰 갖추어 입고 지팡이까지 흔들며 양반걸음을 하듯이 가난하여도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인간적 자존심과 존엄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게 해법이냐 엿먹어라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1908년 헨리포드가 자동차 대량 생산을 위해 설치한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게 되었다 물론 노동자들의 삶이 열악해지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 기계화 되는 것에 회의를 느낀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나자 포드는 임금을 단번에 두 배로 올리기도 했고 그 덕에 미국에서는 중산층 노동자 계층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컨베이어 벨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후기 산업화 시대를 떠나 정보와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미국 메릴랜드 대 교수이며 사회학자인 조지 리처는 그의 저서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에서 여전히 고속의 컨베이어 벨트가 우리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나가 살 수 있을까 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당신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대가를 남들보다 더 크게 얻기는 어려운 일들을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의 일들로 간주한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것과 유사한 일들은 구조적으로 육체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일들이지만 자격증이나 경험 혹은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두뇌를 써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중에는 컨베이어 근처에 머무는 일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한 우물만 파지 말고 우물을 잘 골라야 한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작지만 안정된 수입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려면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전제 조건은 만일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이다 이 점을 오해하지 말고 아랫글을 읽기 바란다 우선 어떤 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치가 고객과 회사 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신이 고객의 주문만 받는 일을 회사 안 혹은 밖에서 하거나 그 주문을 중간에서 시행하는 일만 하거나 그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기만 하는 일은 하지 말라 또한 어떤 일에 대한 대가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나이나 경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이 이미 사회적으로 계산되어 숫자로 확정되어 있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분야의 일들 중에는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세월이 지나도 고객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보장이 전혀 없는 자격증들도 상당히 많음을 염두에 두어라 당신이 받는 대가가 고객의 수와 관련 없이 정해져 있다면 또는 자신의 노력 여하보다는 근무 연안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그곳을 빨리 뛰쳐나와야 할 것이다 이런 대가가 노동 시간의 양과 비례하기만 하는 일 중에는 금으로 만든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부자가 되어 경제적, 육체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일은 결코 아니다 조직 내에서 기계장치를 관리 감독하거나 지나치게 연구 위주이거나 세분화되어 있는 일 역시 부자가 되기에 적합한 일은 아니다 조직 내에서 이득 창출과 직접적 관련은 없이 그 조직을 유지 관리하는 일들 역시 부자되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싶지만 직업의 종류가 몇만 개나 되기 때문에 나로서는 벅찬 과제이므로 그 골격 형태만 밝힐 수밖에 없다 명심할 사실은 형태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일처럼 보이지만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는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일도 많다는 것이다 모던 타임스에서 주인공이 다섯 번이나 실직하면서 가졌던 직업들은 공장 노동자, 조선소 노동자, 경비원, 철공소 정비사 조수, 웨이터였다 조선소 노동자는 작업 개선을 많이 연구하여 장인이 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철공소 정비사 조수는 경험을 축적하면서 나중에 철공소를 차릴 수도 있다 웨이터는 틈틈이 요리를 배워 진로를 바꿀 수도 있다 나는 단순 노무직이라고 하여도 나중에 독립하여 사장이 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되는 분야들을 봉급도 많이 주고 복지 환경도 좋은 곳에서 단순 조립공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한다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말이다 하나 더 참원하면 직업을 선택할 때 백만 장자들의 현재 직업을 그대로 따라하는 어리석음은 절대 갖지 말라 그들이 현재의 일을 하기까지에는 그 전에 초라한 단계들이 있음을 명심하라 야망을 갖지 마라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누구나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꿈을 가져라는 말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꿈이 있었기에 성공하였다는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도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이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 역시 바로 그렇게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는가 경영 컨설턴트 제임스 챔피와 하버드대 니틴 노리아 교수 역시 이루지 못할 야망은 없다 해서 야망이나 꿈이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라이트 형제나 넬슨 만델라 월마트의 샘 월튼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자동차 제조의 헨리 포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CNN의 테드 터너 등등의 인물들이 야망을 일찍부터 품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동하였기 때문에 성공하였다는 이야기들에서 감동을 받고 나름대로 꿈과 야망을 품는다 꿈 깨라 꿈을 갖고 야망만 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꿈과 야망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누구나 성공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데 왜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라는 말인가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은 야무지고 원대하게 품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는 아주 작은 단계들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이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망원경으로 부산만 바라보면서 집 밖으로 나서는 첫 걸음들은 무의미하게 여기고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다고 치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10년 안에 10억 원을 모으겠다는 식의 꿈을 내게 피력한다 아 어떤 젊은이들은 한심하게도 100억 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꿈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소망에 지나지 않으며 너무 막연하고 원대하다 당신은 어서 빨리 단번에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의 자기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그 꿈을 이룰 구체적인 방법도 없다 그 결과 공상만 많아진다 아 나한테 돈이 몇 억이 있다면 나한테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무언 무엇을 해볼 텐데 복권에 당첨되면 이런 걸 해볼 텐데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야망에 사로잡히면 일확천금만 꿈꾸게 된다 절약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당신은 현재 수입으로는 절약한다 하여도 백만 장자가 되기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돈은 부자가 되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여기고 미련 없이 다 소비하고 만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돈을 빚내서 쓰게 되고 모든 것을 신용카드에 의존하면서 빚을 메꿔 나가는 그러한 카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일확천금의 꿈이 당신을 오히려 도퇴시킨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나 야망은 버려라 10년 후의 목표 5년 후의 목표도 세우지 말라 그 기간 동안 당신은 그만 지쳐버리고 만다 그저 1년 정도의 앞에 목표만을 세우되 천만 원을 모으는 것과 같은 소박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그러한 목표가 정하여 지면 당신은 이제 당신의 수입에서 얼마를 떼어내 얼마동안이나 저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산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행동지침이 당신 자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말이다 이제 남은 일은 그 행동지침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주만간 목돈을 쥐게 될 것이며 바로 그 목돈이 종잣돈이 되어 부자의 길로 접어드는 첫 계단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 명심해라 부자가 되는 게임의 첫 번째 승자는 누가 더 먼저 자기 몸값을 올리고 종잣돈을 손에 쥐는가에 달려 있다 그 소박해 보이는 목돈이 손에 쥐어지게 될 시간이 언제가 될 것인지는 순전히 당신이 현재의 수입 가운데 얼마나 소비할 것이며 얼마나 저축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기간을 6개월로 만들려면 어쩌면 월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저축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간을 단축하려면 그 길밖에는 없으므로 그렇게 해라 일단 6개월이건 1년이건 1년 미만에 가까운 미래에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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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돌아보지 말라 통장에 모인 돈을 뒤적거리며 안달하지도 말라 그 모아진 돈을 부자가 되려는 꿈과 비교하고 개선하며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미래 2시 따위도 절대 하지 말라 몇 개월 치가 모였는지도 잊어버리고 그저 다음 달에 저축하여야 할 돈만 생각하여라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영어를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100이면 100 모두 참고서의 앞부분만 새까맣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나온 부분을 지나 다음 부분에 가서는 다시 처음을 들춰보기 때문이다 내가 어제 그저께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불안감에 지나간 부분을 들춰보는 것이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당연히 상당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므로 오늘의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지난주 것을 복습하게 된다 이러니 앞부분만 자꾸 반복하게 되어 앞부분의 페이지들만 새까맣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로세 아내처럼 소금 덩어리로 변하고 만다 계속 전진만 하라 앞을 바라보되 절대 저 높은 계단 꼭대기 위에 찬란한 태양빛을 성급히 찾지 말라 오르페우스처럼 에우리 디케를 또 한 번 잃어버리게 될 뿐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오늘 지금 밟아야 할 계단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 뿐이다 올리버스톤 감독의 영화 애니 기븐 썬데이는 프로 풋볼팀 마이애미 샤크스 안팎의 인물들이 벌이는 삶의 혼전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명작이다 영화 속에서 토니 다마토는 노장 코치다 그의 팀은 3연패의 굴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내부적으로 팀은 분열되어 있다 그들 앞에서 토니는 짧지만 감동적인 스피치를 한다 인생이나 풋볼이나 1인치씩 앞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 그 1인치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거기서 승리와 패배가 갈라진다 승리와 패배의 차이는 결국 1인치의 차이이다 우리는 오직 1인치를 위해 달릴 뿐이다 미래의 야망은 던져버려라 꿈과 야망은 성공의 원동력이 아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1인치 전진을 위하여 오늘 외롭게 최선을 다하는 힘이 바로 성공의 원동력이다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 피터 샘프라스 역시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나는 결코 한 시합에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한 세트나 한 게임을 이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한 점만을 따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솔직히 샘프라스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나 역시 그 사람처럼 하여왔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이해관계 속에는 우정이 설 자리가 없다 수많은 친구들이 있는 아들과 친구라고는 한 명뿐인 아버지가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돼지 한 마리를 죽여 거적으로 싼 뒤 아들에게 지게 해지도록 하고 친구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도록 시킨다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좀 도와주게나 하지만 문을 열어주는 친구는 없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지게를 치고 친구를 찾아간다 아버지의 친구는 크게 걱정을 하며 문을 열어준다 이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것이다 나는 우정이란 친구가 살인을 해도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관계라고 배우며 자랐다 영화 친구도 그런 우정을 보여준다 앨윈 화이트의 샬롯의 거미줄이나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역시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마음을 우정의 극치로 보여준다 그러나 나는 친구가 살인을 해도 받아들이려 하지만 그 친구가 나를 이용하고 엄청난 해를 끼친다면 친구의 배신으로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은가 친구이기 때문에 내게 무슨 짓을 해도 귀한타 우린 친구 아이가 라며 용서해야 한다면 나는 그런 우정은 사양하고 싶다 처세술 저자들은 친구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라고 말한다 데일 카네기의 처세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목적이 뻔하다 심리적 도움을 받기 위함 아닌가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기 위한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과연 우정일까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명함이 찍힌 내용에 따라 만들어가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우정일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그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탈리아 사회학자 프란체스코 알베로니의 우정론에 의하면 우정은 에로스의 윤리적 형태이며 친구는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이고 우정은 그 만남의 구슬들을 섬세히 꿰어가는 최고의 세공품이어야 한다 나는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어떤 사업적 목적을 갖고 친구를 찾아간 적이 없다 나는 친구를 만나면 두뇌 속 계산기의 전원을 꺼놓고 싶다 나는 내 친구들도 나를 만나면 그 계산기의 전원이 꺼지기를 바란다 그래야 우정이 순수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는 친구와의 동업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동업자들 간에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가 아니라 능력의 균형이며 능력에 따른 정확한 계산이다 특히 당신은 아는 것이 없는 분야에 돈만 대고 잃은 친구가 하는 식의 동업은 우정을 파괴하는 지름길이다 이것은 미국 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진리이다 친구를 돕는다는 생각에 능력이 없는 친구를 고용하지도 말라 당신은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을 당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몇 년 후 당신에게 이용당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헤르만에스의 시타르타에서 감동적인 우정을 보여주는 수행자 시타르타와 뱃사공 고빈다 사이에는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음을 기억하라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 마음을 읽어라 부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라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그들의 자발적 의사로 당신 주머니 속으로 들어와 쌓인다는 뜻이다 만약 흉기를 들면 강도가 되는 것이고 속임수를 쓰면 사기꾼이 되며 연고에 호소하면 상대와의 친분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 시인 시인 김용택은 세상의 길가에서 내 가난함으로 세상이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배부릅니다 고 노래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강도 사기 연고 판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는 결코 큰 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당신에게 지불하도록 만들어야만 부자가 된다 어떤 나라에서든 20%도 안 되는 부자들이 80%의 돈을 소유하고 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는 방법이 좋다 부자들이 흔쾌하게 당신에게 지불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훨씬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노린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상한 건강식품을 고가로 팔거나 사기성 투자를 유도하여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여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은 하지 말라 그래 보았자 벼룩의 간을 빼먹는 벼룩밖에 안 된다 어쩌다 사업이 잘 된다 해도 악질 사장 물러나라는 직원들의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고 싶다면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난한 동네에서는 땅 모양이나 전망 일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먹고 살기 바쁜데 가격이 싸고 방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면 최고다 부자 동네에서는 얼마나 집의 모양이 잘 나오고 이웃에는 누가 살고 있으며 햇볕이 잘 들고 전망이 좋은지 등이 중요시된다 같은 크기의 대형 아파트라고 알지라도 작은 평형이 섞여 있으면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그저 강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몇억 원을 더 지분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이처럼 신용성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가격을 결정한다 한때 일본 자동차들은 고급차로서의 이미지가 없었다 약 15년 전 토요타 자동차의 회장은 젊은 엔지니어 10명을 뽑아 특명을 내린다 앞으로 1년간 미국에 가서 놀아라 회사에서 준비한 호텔은 보통의 일본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최고급이었고 음식이나 자동차도 최고급이었다 그들이 1년을 호합한 생활을 하며 놀고 오자 회장이 말했다 이제 백만장자가 어떻게 사는지 알았는가 그 백만장자들이 타고 싶어 할 차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등장한 넥서스는 미국의 고급차 시장에서 대히트를 진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라 당신이 부자가 아니라면 부자들은 당신이 먹어본 음식 당신이 받아온 서비스 당신이 느끼는 기분 그 이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다 당신에게 괜찮아 보이는 수준 정도라면 그들이 지갑을 열 까닥이 없다 승자는 적이 패자는 친구가 많다 당신에게 아군은 없다 나는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아군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친구가 되려고 한 적도 없으며 단합을 꾀한 적도 없다 그저 안면이 있는 정도의 적군 이었다 내가 적과의 동침을 한다면 내게 독침이나 비수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중상 모략이나 비겁한 행동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 비방을 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언행도 하지 않았다 나의 무기는 가격과 품질 서비스 올바른 경영이었으며 아울러 직원 개개인의 자기개발을 하여 스스로 미래를 구축하도록 강제적으로 공부시키는 것 등이었다 이것이 내게는 적을 죽이고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지뢰와 수류탄 이었고 독침 이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공존의 법칙 나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 물론 나도 어떤 협회에 가입한 적이 딱 한 번 있다 정부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서로 짜고 나눠먹는 곳이었다 결국 나는 그 협회에서 탈퇴했고 관련 비즈니스를 그만뒀다 그런 사업에서는 접대와 돈 봉투가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 당신이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군이다 그 적군의 총알에 당신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총알이 박혀도 그 자리에서 죽는 법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모르는 사이에 아주 서서히 죽어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깨워보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적군은 이미 당신 무덤에 보낼 조화를 주문해 놓은 뒤일 것이며 당신 무덤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겠지만 돌아서서는 죽배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당신에게는 업계의 친구가 많다고 적이 없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마라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뜻일 수도 있다 내가 어느 직원을 사람 하나는 좋다고 말한다면 그가 일은 지독히 못한다는 뜻이다 76세 고령의 경영자 호리바 마사오 역시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에서 적이 없는 사람을 무능의 대명사로 부른다 예수에게도 적이 무수히 많았다 승자에게는 적이 많고 패자에게는 친구가 많은 법이다 갈등이 없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우리가 토모스 홉스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답습하거나 나이 위에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기만 한다면 인류는 곧 멸망할 것이다 적자 생존이라고 하지만 인류가 생존해 온 것은 원시 시대부터 협력하는 삶을 살았으며 약자를 배려하여 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적어도 조직 내에서만큼은 호모사피엔스로서 모두가 협동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했다 때문에 동료들과 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지배하려는 직원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팀워크를 깨기 때문이다 일본 외상 타나카 마키코는 말한다 인간은 세 종류뿐이다 가족과 피고용인 그리고 적이다 피고용인은 나를 중실히 따라라 그가 말한 피고용인은 외무성 간부들을 의미한다 당신의 아군이 적군이다 중미에 니카라과라는 나라가 있다 1981년부터 9년간 끊임없이 내전이 지속되면서 6만여 명이 희생되었고 88년 한 해에만 3만6천 퍼센트라는 살인적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던 나라 1990년 선거에서 우익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좌파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계속되었기에 우리나라와는 외교관계가 없었던 나라였다 1991년 1991년 당시 나는 그 나라에서 나오는 어떤 자연상품이 대단히 탐이 났었다 그래서 니카라과의 실력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선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경로들을 통해 알아보니 유럽 벨기에에 있는 니카라과 대사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무작정 벨기에로 갔다 그곳에서 며칠 머물며 안면을 익힌 대사에게서 피자를 받아 니카라과에 도착하니 내전이 종식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도시는 정말 완전 폐허 상태였다 도시 전체에서 4층 이상의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오직 선옷뿐이었고 그 건물들 중 하나였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머물렀지만 말이 인터콘티넨탈이지 미국 고속도로 주변의 모텔 수준이었고 호텔 내에 모든 것이 열악했으며 호텔 앞에는 새벽까지 수많은 거린들이 죽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벨기에 주재대사가 만남을 주선하여 준 사람은 군 고위 장성이었다 그는 내게 여러 가지를 묻더니 느닷없이 당신은 한국에서 경쟁자가 많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쪽 입장에서는 자기네 상품이 수출이 계속 잘 되려면 수입을 해간 나라에서 잘 팔려야 하므로 잘 팔 자신이 있느냐는 뜻에서 물은 것이었다 내 대답은 경쟁자는 없다 오직 죽여야 할 적군뿐이다 이었다 그 장성은 내 말에 크게 웃었다 그리고 이투루 나는 계약에 성공하였다 나는 사업을 할 때 동정업계에 전혀 친구가 없었다 나는 동정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아군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친구가 되려고 한 적은 더더욱 없으며 단합을 꾀한 적도 없다 내게는 모두 적군이었다 때문에 내가 적과의 동침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비수가 숨겨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내게 독침이나 비수가 없다면 그 어떤 업계 사람하고도 동침을 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동정업계에서는 나를 아주 싫어하였지만 중상 모력이나 비겁한 행동은 전혀 없다고 자부한다 심지어 비방을 하거나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언행도 하지 않았다 내가 승부를 걸고자 한 것은 오로지 가격과 품질과 서비스 올바른 경영 직원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도록 강제로 공부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이 내게는 적을 죽이고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취레였고 수류탄이었으며 날카로운 칼날이었으며 독침 이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일본의 재벌기업 계열사의 제품을 독점 수입 판매하는 한국 회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부장이었던 S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따로 회사를 만들었고 독점 수입 건도 낙하채 갔다 그 그 한국 회사의 사장은 나와 친분 있었는데 그는 S의 행위에 대해 크게 분노 하지도 않았고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처지여서 모든 것을 허탈해하기만 했다 몇 년 몇 년 후 나는 일본에 가서 그 일본 재벌기업의 계열사 임원들을 만나 수입 가격의 보장을 약속하면서 S가 갖고 있던 그 독점 수입권을 낙하채고 그 수입권을 내가 관여하던 제2회사에 넘겼다 그 소식을 들은 S가 전화를 하였다 내가 너를 언젠가는 죽이고야 말겠다 고 말이다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네가 모시던 사장에게서 거래선을 낚아챘던 것은 생각 안 하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공존의 법칙 나는 그런 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내 사업체와 내 직원들과 그 가족뿐이다 당연히 나는 동종업계 사람들끼리 모여 숙덕 공론을 하고 가격 담합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동종업계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담합을 꾀하는 그런 게임에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들은 모두 다 개죽음을 당할는지 모른다 나는 그런 게임판에 들어가게 되면 칼을 휘두르고 싶어 안달이 난다 왜 그럴까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칼을 내밀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 직원들과 그 가족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20여 년 전 업무 차 자주 부산을 방문하여 어느 특정 업계를 방문하다 보니 자연히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게 되었다 모두 다 Y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공기업도 그렇지만 민간기업도 독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다 조직이 경직되게 되고 효율성은 떨어지며 경쟁이라는 바이러스의 면역결핍이 되고 많은 현상이다 아니나 다를까 Y사는 서비스도 엉망인데다 휴렛 패커드의 고가 장비를 사용한 흑백 더미 터미널이었고 소프트웨어는 1세대 컴퓨터 언어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나는 부산시장에 진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를테면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당시 내가 운영한 회사에서는 기계어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였고 처리속도가 빨랐다 나는 가격이 저렴한 대만재 에이서를 메인서버로 삼고 흑백 대신 컬러 모니터를 사용하며 더미 터미널 대신 컬러 PC를 연결시키고 Y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선을 보였다 그래도 이득이 남았으니까 얼마 후 Y사에서는 내가 공급하는 제품들에 대하여 노골적인 비방과 험담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때부터 출혈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한 세트에 약 4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그 당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돈은 우리에게 더 많다 상대방은 인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이다 내가 이렇게 가격을 치고 나가면 Y사는 1년도 못 버틴다 우리를 터무니없이 비방한 것은 그네들이다 1년이 아니라 몇 개월도 안 돼요 Y사 사장이 찾아와 판매 가격을 협의하자고 했다 나는 물론 그 제안을 거부하였다 당신이 무슨 사업이나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군이 된다 당신에게 아군은 없다 당신이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과 회사들이 사실은 적군이다 특히 그 아군에게 돈이 많거나 일에 미친 사장이 있다면 조심하라 그 아군은 언제라도 당신의 목을 조일 수 있으며 그 아군의 총알에 당신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총알이 당신 몸에 박혀 있어도 그 자리에서 죽는 법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아주 서서히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죽어간다 죽어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문득 일어나 보면 당신은 딱딱한 시체가 되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당신의 적군들은 이미 당신 무덤에 보낼 조화를 주문해 넣은 뒤일 것이며 당신 무덤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겠지만 돌아서서는 축배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당신에게는 업계에 친구가 많다고 적이 없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뜻일 수도 있고 경쟁 대상도 안 되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내가 어느 직원을 사람 하나는 좋다고 말한다면 그가 일은 지독히 못한다는 뜻이다 너는 적이 없다고 아이구야 그걸 자랑이라고 아니야 싸움에 휘말려온 사람이라면 사명감으로 용기로 감당해야 할 것이면 당연히 적이 생겼을 터인데 너에게 적이 적도 없으니 너는 싸움에서 겁쟁이로 있어 왔을 뿐 Charles McKay You have no enemies 2022년에 세이노가 번역하였음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1948년 가난한 오천에서 엿장수의 딸로 태어나 가발공장 식당 등에서 일하였고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을 정도로 폭력이 심한 남편을 피해 단돈 100달러를 갖고 미국으로 식모살이를 떠난 여자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일하며 대학을 다녔고 76년 미 육군에 들어가 소령으로 예편 50세가 넘은 나이에 하버드 박사 과정에 다니는 여자 서진규 그녀는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읽어라 해서 이만큼 복수하기까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반항심과 복수심이다 라고 쓰고 있다 수차례 그래미상과 MTV상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몇 개씩 수상한 미국의 백인 랩 가수 에미넴 그 역시 쓰레기 덤이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살았다 생후 5월 만에 아버지는 도망갔고 마약 중독자인 어머니는 완전 또돌이였다 에미넴의 삶을 그린 영화 팔마일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동창생과 동거를 하면서 그 동창생이 오럴 섹스를 안해준다고 아들에게 호소하는 골때리는 장면도 나오고 자기 애인이 친구와 섹스를 하는 것을 목격하는 장면도 나온다 당연히 그의 노래에는 어머니나 애인에게 욕을 퍼붓는 내용이 나오며 대부분의 가사는 아주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고 외설적이며 욕으로 도배되어 있어 2000년 미국에서 공공의 적으로 꼽힐 정도였다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범인이 에미넴의 앨범을 즐겨 듣곤 했음을 기자들이 지적하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시임이 유감이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나도 미운 사람이나 짜증나는 사회를 없애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없는가 나는 학창시절 나를 괴롭히던 녀석들을 죽이고만 싶었다 집에 돌아와 자기 방에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부수는 심정을 이해하는가 나는 이해한다 나는 주먹으로 피가 나오도록 방바닥을 치고 거울을 깨부순 적도 있었다 내가 어린 시절 이발소에는 대부분 푸시키네시가 걸려있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나는 이 시가 참 싫었다 내 삶은 수제비로 범벅되어 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노하지도 말라니 희망은 안 보이는데 견뎌내라니 세상은 이른바 배웠다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기쁨의 날이 올 것을 믿으라니 돈 봉투를 안 가져온다니 나를 책망한 담임은 어느 날 모범교사로 칭성을 받고 나는 자원 입대하였는데 멀쩡한 부자집 친구들은 징진면제 되고 그런데 지나가는 시간이 훗날 소중하게 된다니 그것을 나보고 믿으란 말인가 나는 세상에 대한 나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처럼 세상이 뒤집힐 전쟁을 기다렸던 적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나 세상을 욕하고 가르침을 줄곧 뱉었지만 정작 나 자신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언제나 눈이 시뻘겋고 일확천금만 노리며 한탕할 기회만 노렸고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꿈틀거리기만 했다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벌레처럼 나는 먹고 싸고 먹고 싸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었으며 내일은 다시 어제였다 조그마한 차이도 없었다 나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내가 분노하여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나는 혐오스러운 나의 삶이 너무나도 한심하였고 끝내는 저주스러웠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분노하였다 내가 나를 죽이고 싶었던 것도 어쩌면 그런 혐오감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나는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 나는 5월의 찬란한 햇살 밑에서 향긋한 꽃내음을 그대로 들이마시며 어깨를 펴고 살고 싶었다 당신은 어떠한가 내가 수집하는 것 중에 모형 자전거가 있다 이미 50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이다 당신의 발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여는 주지만 정작 당신의 손은 코즈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도 모른다 정작 당신의 눈은 당신 앞에 놓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과 스포츠카만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지도 모른다 때문에 비록 열심히 페달을 밟고는 있지만 당신이 탄 자전거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만일 당신이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것들에 현혹되어 채팅, 게임, 공짜 사이트, 복권, 유명 브랜드 상품, TV, 술, 도박, 경마 등 일확천금과 한탕주의의 망상에만 몽롱하게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이 바로 그렇게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이다 그렇게 삶에 질질 끌려다니며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들이여 이제는 그 삶을 정면에서 바라보아라 비겁하게 외면하지 말라 그 삶이 자랑스러운가 이제는 그 삶에 대해 분노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파충류와 포유류의 차이 중 하나는 파충류는 본질적으로 화를 내거나 기쁨을 내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변연계가 태화되었기 때문이다 악어 쇼에서 악어를 때려도 악어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당신의 삶이 분노할 대상임에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의 뇌는 썩어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삶이 당신을 속인다고 생각되면 그 삶을 던져버려라 내동댕이처라 내동댕이처라 삶은 한 번뿐이다 삶에 비굴하게 질질 끌려가지 마라 명심해라 당신이 분노하여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다 당신의 현재 삶에 먼저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NO라고 말하라 Say NO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라 당신이 주인이다 돈독이 올라야 부자가 되는 줄 아는가 투자 기법을 몰라서 부자가 못 되는 줄 아는가 절대 아니다 일확천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꿈 깨라 쇠고랑을 찰 기회만 있을 뿐이다 인터넷에서 광고만 보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여 매일만 보내면 수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떠드는 자들이여 편안하게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애를 태우는 자들이여 평생 가난의 괴로운 숯불이 이마 위에 올려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그대들이 한치라도 빨리 그 허황된 몽상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 피와 땀과 눈물과 시간 없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물만 부으면 되는 컵라면 같은 순간적인 인스턴트 재테크 지식만 찾는다 자기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투자 기법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이제에 박지 못한 때문으로 치부해버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당신 생각대로라면 이른바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이어야 하는데 그들의 평균 재산은 다른 직장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나에게서 실전 투자 기법을 배우면 돈을 더 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태도부터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당신을 한심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독서를 퍼붓는 사람이다 자기 삶의 노예가 되어 자기 생활과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현재의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암흑에 쌓여있는 것 같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이제 분노하라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세게 쾅쾅쾅 두드릴 수 있다 용수철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당신의 삶을 이 거친 세상에서 우뚝 홀로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피 튀기듯 노력하라 그리고 이제는 자전거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정면을 바라보고 페달을 밟아라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돈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 당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인생 역전은 당신 스스로 현재의 삶에 분노하여 그 삶을 뒤집어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백억짜리 복권에 이번에는 내가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달콤한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므로 당신을 죽고 싶다고 말하는 독자메일을 받는다 고통없이 죽는 방법을 물어보는 독자들도 있다 이런 독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답장하고 나였다 너 자신을 죽이고 싶다면 그 죽이고 싶은 인간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어 제삼자 입장에서 살펴보아라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이 아마 하나둘이 아닐 것이다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지자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칼로 질러 죽이겠냐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불쌍하구나 생각하면서 뭔가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싶어질까 아마도 후자일 것이다 바로 그 마음을 너 자신에게 가져라 너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라 난 내가 혐오하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죠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다른 베로니카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파울루 코엘 위에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해서 정신병원에 갇힌 베로니카가 간호사에게 하는 말이다 나는 믿는다 누구에게나 그 내면에는 그 육체의 주인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이다 당신 자신을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라 삶이 절망스럽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으며 암흑에 쌓여있는 것도 아닌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고생이 뭔지도 모르는 채 이미 물려받은 것이 많거나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거나 장사나 사업으로 자산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 말이다 이들은 삶에 분노할 거리가 없을 가능성이 큰데 내 글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외로움을 즐겨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노라고 굳게 결심한 이후 우리의 발길을 가장 방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부자가 되고자 마음 굳게 먹었음에도 그 굳은 결심을 산산조각 깨트려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그 어떤 목표이든 간에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수없이 겪었을 돈과 의뢰다 혼자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창밖에 비치는 찬란한 햇빛 하얗게 쌓인 눈 후두둑 떨어지는 소나기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여 때없이 밀려드는 외로움 보고 싶은 얼굴 등등이 스스로를 외롭게 하고 이어서 내가 도대체 꼭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마저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안다 그래서 나는 장담한다 만일 당신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는 과정을 이미 시작하였거나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제 곧 문득문득 외로워질 것임을 아 하지만 명심해라 이혜인 수녀마저도 존재 그 쓸쓸한 자리에서 이렇게 시를 읊고 있다는 것을 누구 아나 내 고독의 술잔에 눈물 한 방을 채워주지 않거늘 매일 아침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거늘 그래서 외로운 거야 욕심이겠지 그런 외로움도 그런 쓸쓸함도 없다는 건 네 욕심이겠지 그러므로 이제는 고독과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라 정호송 시인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고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전혜린이 놀랍게도 놀랍게도 친구들이다 친구들은 당신의 옛 생활을 알기에 새삼스레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 하면서 발목을 붙잡는다 부자가 되려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 친구는 당신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주지 못한다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이른바 정을 쌓으면서 부자가 될 시간만 빼앗아간다 그러므로 몇 년간만이라도 만나지 말고 외롭게 노력하라 정 친구들이 그리우면 이메일을 보내라 글솜씨도 좋아진다 외로움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한다 고대 히라빈들은 파테마타 마테마타라는 말을 하곤 했다는데 고통으로부터 배운다는 뜻이다 외로움의 고통을 즐겨라 그 고통 없이 부자가 되는 테크닉을 나는 모른다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려는 행위들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에서는 물론 유튜브를 통해 아는 것 같아 뭔가 보이려고 안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해야 소외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금전 추구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자기 생활을 보이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기류 속에서 헤엄치지 않는 것을 외로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현란한 포장재로 너 자신을 덮으려고 하지 말아라 동물의 세계에서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꼬시려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수컷의 경우 1위는 공작새가 아니다 신혼집을 짓기 위해 나뭇가지로 지붕을 만들면서 핑크빛 꽃들을 따다가 바닥을 장식하고 나무 열매들을 입구에 깔아 그 열매들에서 하얀 새싹들이 자라도록 해 암컷의 시선을 유혹하는 새도 있고 춤을 댄서처럼 추기 위해 춤출 무대를 정성껏 정리하고 깃털로 커다란 스마일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는 새도 있으며 배트맨 혹은 발레리나를 연상시키는 새도 있다 그 새들이 외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에 불과하다 내가 새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으로 하여금 도대체 당신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호르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는 의미이다 이 책을 읽느라 수고했다 나는 20년 전에 글을 세상에 처음 던질 때부터 지금까지 독사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며 글을 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더구나 책을 낸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때에 조각조각 썼던 글들을 모은 것이기에 거친 책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책으로 나온다고 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등등의 덕담을 늘어놓을 재주는 내게 없었다 그런 덕담들이야 독자들이 수없이 다른 곳에서 때로는 돈까지 지분하면서 들었을 것 아닌가 내가 당신에게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당신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던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행복하다는 위로를 하던가 이 책을 읽으면 누구나 부자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던가 천만에 나는 당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 현재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엎어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책을 중간에 던져버리지 않고 다 읽었다면 내 글이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차갑고 어떤 독자들에게는 귀를 막고 피하고 싶어 할 정도로 몰상식하고 듣기 싫은 말들의 연속임을 알 것이다 하지만 내 의도는 마비된 줄도 모르고 그저 눈 감고 있던 당신의 삶 구석구석을 바늘로 찔러 아 그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을 자각이 생기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야 당신이 이제 가늘게나마 실눈을 뜨고 몸을 1mm라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기를 바랐다 물론 이 책 하나로 당신 삶의 껍질이 당장 바뀌어지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글이 시발점이 되고 삶이 바뀌었다는 독자들의 메일을 지난 20년간 숱하게 받아왔기에 나는 내 글 속에 도다있는 바늘들에 당신이 제대로 찔리고 피나는 노력이 더하여져 상승작용을 한다면 적어도 몇 년 안에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건 아니건 간에 그것은 당신 자유이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두어라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나 자신을 직시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의 연장선상에 녹아있다 생의 현장에 부는 비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삶을 온전히 체험할 때에 생의 의미가 깊어진다고 믿는다 나는 그렇게 더운 숨을 몰아쉬어 가며 수없이 넘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삶을 살아봤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행운하다 이제 당신의 행운을 빈다 2023년 1월 28일 서울에서 세이노 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잘 들으셨나요? 필명 세이노는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에 노를 외치고 제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세이노는 지난 20여 년간 여러 칼럼을 통해서 인생 선배로서 부와 성공에 대한 지혜와 함께 삶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를 세이노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늘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이 스승의 날인데 공교롭게도 또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네 2000년부터 발표된 그의 주옥 같은 글들은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재본서는 물론 전국 서점에서 이제 독자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책값도 저렴해서요 정말 인색감만 종입감만 받는 듯하여서 그의 글의 진정성이 더욱 느껴집니다 전자책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서 제가 링크로 걸어둘 테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데이원 출판 저는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티보다 귀티나게 외모에도 신경쓰라 외모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다 나는 도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의 말을 크게 믿지 않는다 교통신호를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의 이중성이다 이러한 이중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모는 중요하지 않으며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외모를 본다 중국 당나라의 관리선벌 기준이었고 조선시대의 인재판별 기준이라는 신원서판에서도 외모가 첫째 조건이었다 정신의학에서는 사람을 한 가지 면으로 판단하면 미숙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미숙한 환자들로 가득함을 명심하라 바비 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어도 예쁘면 뜨게 되고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 아바타를 지장하느라 정신 없는 것이 이 세상이다 나처럼 내 멋대로 하고 다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외모에도 신경을 써라 일본의 야마다 오사무 역시 사람을 간파하는 기술에서 사람은 외관이 중요하다고 외친다 외모 컴플렉스가 심하면 성형수술이라도 하라 올 2월 2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 여성들의 성형수술 풍조를 조롱하였다고 붕괴하는가 우스운 기사이다 미국은 훨씬 더하다 1996년 미국 격주간지 포추는 미국 남성들이 외모에 쓰는 비용만 연 95억 달러 12조원이라고 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 조사에 의하면 키가 188cm 이상인 남자들은 183cm 미만인 남자들보다 12.4% 더 많이 번다 키 높이 구두를 신어라 94년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실린 연구조사에 따르면 능력이 같아도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보다 임금을 10% 더 받는다 똑같은 죄일지라도 민현은 무죄를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미국 자료도 있다 정신병동 같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변신하라 의사 전달 효과 역시 55%는 몸짓, 표정, 시선에 의존하며 38%는 목소리 톤에 그리고 7%만이 발표 내용에 의존한다고 한다 머리 손질, 의상, 말투로도 당신은 변할 수 있다 이때 부티를 내지 말고 귀티가 나도록 하라 졸부처럼 돈과 상표만 걸치지 말고 귀족적 세련됨을 갖추라 그런 것은 온몸에서 퍼져나온다 전화 음성, 운전 습관, 의상 코디에서도 귀티가 나오게 하라 그것이 진짜 매력이다 외모가 주는 이점은 남들보다 앞선 출발선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당신을 질주하게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력이다 외모만 믿고 능력 개발을 등한시하면 생명이 결코 길지 않다 외모에 자신이 전혀 없다고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실력을 두 배로 길러라 이 세상은 당신이 넘어지지 않으면 잔인하게 짓밟고 지나가지만 당신이 일어서면 우러러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찰스 왕세자가 왜 젊고 아름다운 다이애나를 좋아했다가 턱주름 가득한 파커볼스를 사랑하는 지도 한 번쯤 생각해보라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 채플린 영화 중 1936년에 발표된 모던 타임스는 독재자와 더불어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그의 마지막 무성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 채플린이 그리는 현대는 냉혹하다 지하도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와 공장으로 몰려들어가는 노동자들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양떼들에 비유된다 자본가는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그들을 감시한다 최소 시간 최대 생산을 위해 노동자들은 숨 쉴 틈이 없으며 화장실에서 담배라도 한 대 피우려고 하면 대형 스크린에서 자본가가 불호령을 내린다 주인공 찰리는 작업대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실어온 제품에 나사를 조이는 일을 한다 그는 눈앞에서 벌이 날아다녀도 기계에서 손을 떼지 못한다 그의 손이 조금만 늦어도 전체 작업이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쉴 새 없이 나사를 조이던 그의 두 손은 작업대를 떠난 후에도 자동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여직원의 치마 뒷단추를 보고 쫓아가기도 하고 길 가던 부인의 가슴에 있는 단추를 조이고자 하기도 한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의 점심시간도 아까워 작업 중에 급식할 수 있는 자동급식기계를 설치한다 채플린은 자동급식기계를 시험하는 대상으로 뽑히지만 고장난 기계는 그를 거대한 기계의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게 만든다 자동화로 인해 실직자가 대량 생산되고 굶주림 때문에 빵 하나를 훔치는 사람도 있고 시위를 하다가 총에 맞는 사람도 생겨난다 주인공은 트럭의 꼬리에서 떨어진 깃발을 들고 뛰다가 시위 대열에서 앞장을 서기도 하며 고아 소녀를 만나 가정을 꿈꾸고 다른 직업을 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은 소녀와 함께 지평선을 향해 떠난다 이 영화에 대한 먹물들의 평가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적인 모습과 전체주의의 획일적 통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궁극적인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 현대사회에서 기계화, 표준화, 익명화된 노동자의 분행을 그린 가슴 아픈 영화 대량 생산 체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거대한 기계의 한 부속품이 돼버린 인간의 모습을 희하적으로 보여준 작품 대중사회에서 소멸되어가는 인간성을 고발하고 물질문명이 가져오는 속도전쟁과 효율우선주의에 대한 비판을 그린 영화 이 영화를 20대에 우연히 보고 먹물들의 평가도 들었을 때 내가 가진 의무는 다음과 같았다 맞다 동의한다 내가 태어나기 무려 20년 전의 영화이지만 여전히 미래의 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살이 떨린다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냐 너희들이야 그런 비평을 하면서 먹물로 먹고 사니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냐 주인공이 또 다른 세상을 찾아 떠나는 모습에서 그저 언젠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오려니 하는 희망을 배우라고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태일처럼 분신 자살하지 않고서도 사는 방법이 뭔지 좀 알려주면 안 되겠냐 나도 인류대학을 나오면 된다고 전 과목에서 귀신이 되는 것은 도대체 안 되고 공부에 소질이 많지도 않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 주인공 찰리가 허름하고 지저분한 오실망정 모자와 구두까지 구색 맞춰 갖추어 입고 지팡이까지 흔들며 양반걸음을 하듯이 가난하여도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인간적 자존심과 존엄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그게 해법이냐 엿먹어라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1908년 헨리 포드가 자동차 대량 생산을 위해 설치한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게 되었다 물론 노동자들의 삶이 열악해지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 기계화 되는 것에 회의를 느낀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나자 포드는 임금을 단번에 두 배로 올리기도 했고 그 덕에 미국에서는 중산층 노동자 계층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컨베이어 벨트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후기 산업화 시대를 떠나 정보와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지금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미국 메릴랜드 대 교수이며 사회학자인 조지 리처는 그의 저서,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에서 여전히 고속의 컨베이어 벨트가 우리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나가 살 수 있을까 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당신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대가를 남들보다 더 크게 얻기는 어려운 일들을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의 일들로 간주한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것과 유사한 일들은 구조적으로 육체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일들이지만 자격증이나 경험 혹은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두뇌를 써야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개중에는 컨베이어 근처에 머무는 일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한 우물만 파지 말고 우물을 잘 골라야 한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작지만 안정된 수입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려면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전제 조건은 만일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이다 이 점을 오해하지 말고 아랫글을 읽기 바란다 우선 어떤 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치가 고객과 회사 간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신이 고객의 주문만 받는 일을 회사 안 혹은 밖에서 하거나 그 주문을 중간에서 시행하는 일만 하거나 그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기만 하는 일은 하지 말라 또한 어떤 일에 대한 대가가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의 나이나 경험과는 크게 상관이 없이 이미 사회적으로 계산되어 숫자로 확정되어 있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분야의 일들 중에는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도 많은데 세월이 지나도 고객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보장이 전혀 없는 자격증들도 상당히 많음을 염두에 두어라 당신이 받는 대가가 고객의 수와 관련 없이 정해져 있다면 또는 자신의 노력 여하보다는 근무 연안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그곳을 빨리 뛰쳐나와야 할 것이다 이런 대가가 노동시간의 양과 비례하기만 하는 일 중에는 금으로 만든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 있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부자가 되어 경제적, 육체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일은 결코 아니다 조직 내에서 기계장치를 관리 감독하거나 지나치게 연구 위주이거나 세분화되어 있는 일 역시 부자가 되기에 적합한 일은 아니다 조직 내에서 이득 창출과 직접적 관련은 없이 그 조직을 유지 관리하는 일들 역시 부자되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 이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싶지만 직업의 종류가 몇만 개나 되기 때문에 나로서는 벅찬 과제이므로 그 골격 형태만 밝힐 수밖에 없다 명심할 사실은 형태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일처럼 보이지만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는 컨베이어 벨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일도 많다는 것이다 모던 타임스에서 주인공이 다섯 번이나 실직하면서 가졌던 직업들은 공장 노동자, 조선소 노동자, 경비원, 철공소 정비사 조수, 웨이터였다 조선소 노동자는 작업 개선을 많이 연구하여 장인이 되면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철공소 정비사 조수는 경험을 축적하면서 나중에 철공소를 차릴 수도 있다 웨이터는 틈틈이 요리를 배워 진로를 바꿀 수도 있다 나는 단순 노무직이라고 하여도 나중에 독립하여 사장이 되는 데 있어 밑거름이 되는 분야들을 봉급도 많이 주고 복지 환경도 좋은 곳에서 단순 조립공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한다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말이다 하나 더 참원하면 직업을 선택할 때 백만 장자들의 현재 직업을 그대로 따라하는 어리석음은 절대 갖지 말라 그들이 현재의 일을 하기까지에는 그 전에 초라한 단계들이 있음을 명심하라 야망을 갖지 마라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누구나 어릴 때부터 이 말을 들었을 것이다 꿈을 가져라는 말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꿈이 있었기에 성공하였다는 수많은 위인들의 이야기도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이다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 역시 바로 그렇게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는가 경영 컨설턴트 제임스 챔피와 하버드대 니틴 노리아 교수 역시 이루지 못할 야망은 없다 해서 야망이나 꿈이 성공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라이트 형제나 넬슨 만델라 월마트의 샘 월튼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자동차 제조의 헨리 포드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CNN의 테드 터너 등등의 인물들이 야망을 일찍부터 품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동하였기 때문에 성공하였다는 이야기들에서 감동을 받고 나름대로 꿈과 야망을 품는다 꿈 깨라 꿈을 갖고 야망만 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꿈과 야망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누구나 성공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데 왜 성공한 사람은 극소수라는 말인가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은 야무지고 원대하게 품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는 아주 작은 단계들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기 때문이다 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망원경으로 부산만 바라보면서 집 밖으로 나서는 첫 걸음들은 무의미하게 여기고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다고 치자 수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10년 안에 10억 원을 모으겠다는 식의 꿈을 내게 피력한다 아 어떤 젊은이들은 한심하게도 100억 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런 꿈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소망에 지나지 않으며 너무 막연하고 원대하다 당신은 어서 빨리 단번에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의 자기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그 꿈을 이룰 구체적인 방법도 없다 그 결과 공상만 많아진다 아 나한테 돈이 몇 억이 있다면 나한테 이러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무언 무엇을 해볼 텐데 복권에 당첨되면 이런 걸 해볼 텐데 부자가 되고 싶다는 야망에 사로잡히면 일확천금만 꿈꾸게 된다 절약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당신은 현재 수입으로는 절약한다 하여도 백만 장자가 되기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돈은 부자가 되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될 것으로 여기고 미련 없이 다 소비하고 만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돈을 빚내서 쓰게 되고 모든 것을 신용카드에 의존하면서 빚을 메꿔나가는 그러한 카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일확천금의 꿈이 당신을 오히려 도퇴시킨다 그러므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나 야망은 버려라 10년 후의 목표 5년 후의 목표도 세우지 말라 그 기간 동안 당신은 그만 지쳐버리고 만다 그저 1년 정도의 앞에 목표만을 세우되 천만 원을 모으는 것과 같은 소박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그러한 목표가 정하여 지면 당신은 이제 당신의 수입에서 얼마를 떼어내 얼마 동안이나 저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산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행동지침이 당신 자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말이다 이제 남은 일은 그 행동지침에 따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조만간 목돈을 지게 될 것이며 바로 그 목돈이 종잣돈이 되어 부자의 길로 접어드는 첫 계단에 올라갈 수 있게 된다 명심해라 부자가 되는 게임의 첫 번째 승자는 누가 더 먼저 자기 몸값을 올리고 종잣돈을 손에 쥐는가에 달려있다 그 소박해 보이는 목돈이 손에 쥐어지게 될 시간이 언제가 될 것인지는 순전히 당신이 현재의 수입 가운데 얼마나 소비할 것이며 얼마나 저축할 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기간을 6개월로 만들려면 어쩌면 월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저축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간을 단축하려면 그 길밖에는 없으므로 그렇게 해라 일단 6개월이건 1년이건 1년 미만의 가까운 미래에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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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를 돌아보지 말라 통장에 모인 돈을 뒤적거리며 안달하지도 말라 그 모아진 돈을 부자가 되려는 꿈과 비교하고 계산하며 아직도 멀었구나 하는 미래 투시 따위도 절대 하지 말라 몇 개월 치가 모였는지도 잊어버리고 그저 다음 달에 저축하여야 할 돈만 생각하여라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영어를 잘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100이면 100 모두 참고서의 앞부분만 새까맞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나온 부분을 지나 다음 부분에 가서는 다시 처음을 들춰보기 때문이다 내가 어제 그저께 공부한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건가 하는 불안감에 지나간 부분을 들춰보는 것이다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당연히 상당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므로 오늘의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지난주 것을 복습하게 된다 이러니 앞부분만 자꾸 반복하게 되어 앞부분의 페이지들만 새까맞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처럼 소금 덩어리로 변하고 만다 계속 전진만 하라 앞을 바라보되 절대 저 높은 계단 꼭대기 위에 찬란한 태양빛을 성급히 찾지 말라 오르페우스처럼 에오리 디케를 또 한 번 잃어버리게 될 뿐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오늘 지금 밟아야 할 계단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 뿐이다 올리버스톤 감독의 영화 애니 기븐 썬데이는 프로 풋볼팀 마이애미 샤크스 안팎의 인물들이 벌이는 삶의 혼전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명작이다 영화 속에서 토니 다마토는 노장 코치다 그의 팀은 3연패의 굴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내부적으로 팀은 분열되어 있다 그들 앞에서 토니는 짧지만 감동적인 스피치를 한다 인생이나 풋볼이나 1인치씩 앞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 그 1인치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거기서 승리와 패배가 갈라진다 승리와 패배의 차이는 결국 1인치의 차이이다 우리는 오직 1인치를 위해 달릴 뿐이다 미래의 야망은 던져버려라 꿈과 야망은 성공의 원동력이 아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1인치 전진을 위하여 오늘 외롭게 최선을 다하는 힘이 바로 성공의 원동력이다 세계 최고의 테니스 선수 피터 샘프라스 역시 성공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했다 나는 결코 한 시합에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한 세트나 한 게임을 이기려고도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한 점만을 따기 위해 노력한다 나는 솔직히 샘프라스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나 역시 그 사람처럼 하여왔다 당신도 그렇게 하라 이해관계 속에는 우정이 설 자리가 없다 수많은 친구들이 있는 아들과 친구라고는 한 명뿐인 아버지가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돼지 한 마리를 죽여 거적으로 싼 뒤 아들에게 지게에 지도록 하고 친구들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도록 시킨다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좀 도와주게나 하지만 문을 열어주는 친구는 없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지게를 치고 친구를 찾아간다 아버지의 친구는 크게 걱정을 하며 문을 열어준다 이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교 때 들었던 것이다 나는 우정이란 친구가 살인을 해도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관계라고 배우며 자랐다 영화 친구도 그런 우정을 보여준다 엘윈 화이트의 샬롯의 거미줄이나 쉘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역시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마음을 우정의 극치로 보여준다 그러나 나는 친구가 살인을 해도 받아들이려 하지만 그 친구가 나를 이용하고 엄청난 해를 끼친다면 친구의 배신으로 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은가 친구이기 때문에 내게 무슨 짓을 해도 그 안타 우린 친구 아이가 라며 용서해야 한다면 나는 그런 우정은 사양하고 싶다 처세술 저자들은 친구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라고 말한다 데일 카네기의 처세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목적이 뻔하다 심리적 도움을 받기 위함 아닌가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기 위한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과연 우정일까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명함이 찍힌 내용에 따라 만들어가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우정일 수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그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이탈리아 사회학자 프란체스코 알베로니의 우정론에 의하면 우정은 에로스의 윤리적 형태이며 친구는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얻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유롭게 만나는 관계이고 우정은 그 만남의 구슬들을 섬세히 꿰어가는 최고의 세공품이어야 한다 나는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그 어떤 사업적 목적을 갖고 친구를 찾아간 적이 없다 나는 친구를 만나면 두뇌 속 계산기의 전원을 꺼놓고 싶다 나는 내 친구들도 나를 만나면 그 계산기의 전원이 꺼지기를 바란다 그래야 우정이 순수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때문에 나는 친구와의 동업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동업자들 간에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가 아니라 능력의 균형이며 능력에 따른 정확한 계산이다 특히 당신은 아는 것이 없는 분야에 돈만 대고 잃은 친구가 하는 시기의 동업은 우정을 파괴하는 지름길이다 이것은 미국 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진리이다 친구를 돕는다는 생각에 능력이 없는 친구를 고용하지도 말라 당신은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그 친구는 자신을 당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몇 년 후 당신에게 이용당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헤르만에스의 시타르타에서 감동적인 우정을 보여주는 수행자 시타르타와 펫사공 고빈다 사이에는 아무런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었음을 기억하라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 마음을 읽어라 부자가 원하는 것을 알아라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그들의 자발적 의사로 당신 주머니 속으로 들어와 쌓인다는 뜻이다 만약 흉기를 들면 강도가 되는 것이고 속임수를 쓰면 사기꾼이 되며 연고에 호소하면 상대와의 친분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 시인 김용택은 세상의 길가에서 내 가난함으로 세상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배부릅니다 고 노래했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강도 사기, 연고 판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는 결코 큰 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당신에게 지불하도록 만들어야만 부자가 된다 어떤 나라에서든 20%도 안 되는 부자들이 80%의 돈을 소유하고 있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는 방법이 좋다 부자들이 흔쾌하게 당신에게 지불하고 싶어 한다면 당신은 훨씬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노린다 가난한 자들에게 이상한 건강식품을 고가로 팔거나 사기성 투자를 유도하여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여 벼룩의 간을 빼먹는 짓은 하지 말라 그래 보았자 벼룩의 간을 빼먹는 벼룩밖에 안 된다 어쩌다 사업이 잘 된다 해도 악질 사장 물러나라는 직원들의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부자들과 주머니를 공유하고 싶다면 그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가난한 동네에서는 땅 모양이나 전망 일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먹고 살기 바쁜데 가격이 싸고 방을 많이 만들 수 있다면 최고다 부자 동네에서는 얼마나 집의 모양이 잘 나오고 이웃에는 누가 살고 있으며 햇볕이 잘 들고 전망이 좋은지 등이 중요시된다 같은 크기의 대형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작은 평형이 섞여 있으면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그저 강이 보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몇억 원을 더 지분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이처럼 신용성이 아닌 다른 요소들이 가격을 결정한다 한때 일본 자동차들은 고급차로서의 이미지가 없었다 약 15년 전 토요타 자동차의 회장은 젊은 엔지니어 10명을 뽑아 특명을 내린다 앞으로 1년간 미국에 가서 놀아라 회사에서 준비한 호텔은 보통의 일본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최고급이었고 음식이나 자동차도 최고급이었다 그들이 1년을 호압한 생활을 하며 놀고 오자 회장이 말했다 이제 백만장자가 어떻게 사는지 알았는가 그 백만장자들이 타고 싶어 할 차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등장한 렉서스는 미국의 고급차 시장에서 대히트를 친다 부자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라 당신이 부자가 아니라면 부자들은 당신이 먹어본 음식 당신이 받아온 서비스 당신이 느끼는 기분 그 이상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다 당신에게 괜찮아 보이는 수준 정도라면 그들이 지갑을 열 까닥이 없다 승자는 적이 패자는 친구가 많다 당신에게 아군은 없다 나는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아군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친구가 되려고 한 적도 없으며 단합을 꾀한 적도 없다 그저 안면이 있는 정도의 적군이었다 내가 적과의 동침을 한다면 내게 독침이나 비수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중상모략이나 비겁한 행동을 한 적은 전혀 없었다 비방을 하거나 상대방을 깎아 내리는 언행도 하지 않았다 나의 무기는 가격과 품질 서비스 올바른 경영이었으며 아울러 직원 개개인의 자기 개발을 하여 스스로 미래를 구축하도록 강제적으로 공부시키는 것 등이었다 이것이 내게는 적을 죽이고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지뢰와 수류탄이었고 독침이었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공존의 법칙 나는 그런 것을 믿지 않는다 물론 나도 어떤 협회에 가입한 적이 딱 한 번 있다 정부 지원이 그 협회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서로 짜고 나눠먹는 곳이었다 결국 나는 그 협회에서 탈퇴했고 관련 비즈니스를 그만뒀다 그런 사업에서는 접대와 돈 봉투가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 당신이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적군이다 그 적군의 총알에 당신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총알이 박혀도 그 자리에서 죽는 법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모르는 사이에 아주 서서히 죽어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깨어보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다 적군은 이미 당신 무덤에 보낼 조화를 주문해 놓은 뒤일 것이며 당신 무덤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겠지만 돌아서서서는 죽배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당신에게는 업계에 친구가 많다고 적이 없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마라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뜻일 수도 있다 내가 어느 직원을 사람 하나는 좋다고 말한다면 그가 일은 지독히 못한다는 뜻이다 76세 고령의 경영자 호리바 마사오 역시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에서 적이 없는 사람을 무능의 대명사로 부른다 예수에게도 적이 무수히 많았다 승자에게는 적이 많고 패자에게는 친구가 많은 법이다 갈등이 없던 것은 아니다 우리가 토모스옵스에 만인에 만인에 대한 투쟁을 답습하거나 나이 위에 모든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기만 한다면 인류는 곧 멸망할 것이다 적자 생존이라고 하지만 인류가 생존해 온 것은 원시시대부터 협력하는 삶을 살았으며 약자를 배려하여 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적어도 조직 내에서만큼은 호모사피엔스로서 모두가 협동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했다 때문에 동료들과 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지배하려는 직원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팀워크를 깨기 때문이다 일본 외상 다나카 마키코는 말한다 인간은 세 종류뿐이다 가족과 피고용인 그리고 적이다 피고용인은 나를 충실히 따라라 그가 말한 피고용인은 외무성 간부들을 의미한다 당신의 아군이 적군이다 중미에 니카라과라는 나라가 있다 1981년부터 9년간 끊임없이 내전이 지속되면서 6만여 명이 희생되었고 88년 한 해에만 3만6천 퍼센트라는 살인적 인플레이션을 기록하였던 나라 1990년 선거에서 우익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좌파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계속되었기에 우리나라만은 외교관계가 없었던 나라였다 1991년 당시 나는 그 나라에서 나오는 어떤 자연상품이 대단히 탐이 났었다 그래서 니카라과의 실력자들과 연결될 수 있는 선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경로들을 통해 알아보니 유럽 벨기에에 있는 니카라과 대사를 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듣고 무작정 벨기에로 갔다 그곳에서 며칠 머물며 안면을 익힌 대사에게서 피자를 받아 니카라과에 도착하니 내전이 종식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도시는 정말 완전 폐허 상태였다 도시 전체에서 4층 이상의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오직 선옷뿐이었고 그 건물들 중 하나였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머물렀지만 말이 인터콘티넨탈이지 미국 고속도로 주변의 모텔 수준이었고 호텔 내에 모든 것이 열악했으며 호텔 앞에는 새벽까지 수많은 거린들이 죽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벨기에 주재대사가 만남을 주선하여 준 사람은 군 고위 장성이었다 그는 내게 여러 가지를 묻더니 느닷없이 당신은 한국에서 경쟁자가 많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쪽 입장에서는 자기네 상품이 수출이 계속 잘 되려면 수입을 해간 나라에서 잘 팔려야 하므로 잘 팔 자신이 있느냐는 뜻에서 물은 것이었다 내 대답은 경쟁자는 없다 오직 죽여야 할 적군뿐이다 이었다 그 장성은 내 말에 크게 웃었다 그리고 이투루 나는 계약에 성공하였다 나는 사업을 할 때 동정업계에 전혀 친구가 없었다 나는 동정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단 한 번도 아군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친구가 되려고 한 적은 더더욱 없으며 단합을 꾀한 적도 없다 내게는 모두 적군이었다 때문에 내가 적과의 동침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게 비수가 숨겨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 내게 독침이나 비수가 없다면 그 어떤 업계 사람하고도 동침을 하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동정업계에서는 나를 아주 싫어하였지만 중상모력이나 비겁한 행동은 전혀 없다고 자부한다 심지어 비방을 하거나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언행도 하지 않았다 내가 승부를 걸고자 한 것은 오로지 가격과 품질과 서비스 올바른 경영 직원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도록 강제로 공부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이 내게는 적을 죽이고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취례였고 수르탄이었으며 날카로운 칼날이었으며 독침이었다 이런 일도 있었다 일본의 재벌기업 계열사의 제품을 독점 수입 판매하는 한국 회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 회사의 부장이었던 S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따로 회사를 만들었고 독점 수입권도 낚아채갔다 그 한국 회사의 사장은 나와 친분이 있었는데 그는 S의 행위에 대해 크게 분노하지도 않았고 산풍 백화점 붕괴 사고로 자식을 잃은 처지여서 모든 것을 허탈해하기만 했다 몇 년 후 나는 일본에 가서 그 일본 재벌기업의 계열사 임원들을 만나 수입 가격의 보장을 약속하면서 S가 갖고 있던 그 독점 수입권을 낚아챘고 그 수입권을 내가 관여하던 제2회사에 넘겼다 그 소식을 들은 S가 전화를 하였다 내가 너를 언젠가는 죽이고야 말겠다 고 말이다 나는 이렇게 대꾸했다 네가 모시던 사장에게서 거래선을 낚아챘던 것은 생각 안 하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공존의 법칙 나는 그런 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내 사업체와 내 직원들과 그 가족뿐이다 당연히 나는 동종업계 사람들끼리 모여 숙덕 공론을 하고 가격 담합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 동종업계의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담합을 꾀하는 그런 게임에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그들은 모두 다 개죽음을 당할는지 모른다 나는 그런 게임판에 들어가게 되면 칼을 휘두르고 싶어 안달이 난다 왜 그럴까 내가 먼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칼을 내밀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내 직원들과 내 직원들과 그 가족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20여 년 전 업무차 자주 부산을 방문하여 어느 특정 업계를 방문하다 보니 자연히 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살펴보게 되었다 모두 다 Y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었다 공기업도 그렇지만 민간기업도 독점을 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있다 조직이 경직되게 되고 효율성은 떨어지며 경쟁이라는 바이러스에 면역 결핍이 되고 마는 현상이다 아니나 다를까 Y사는 서비스도 엉망인데다 휴렛 패커드의 고가 장비를 사용한 흑백 더미 터미널이었고 소프트웨어는 1세대 컴퓨터 언어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것을 보고 나는 부산시장에 진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를테면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당시 내가 운영한 회사에서는 기계어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였고 처리 속도가 빨랐다 나는 가격이 저렴한 대만제 에이서를 메인 서버로 삼고 흑백 대신 컬러 모니터를 사용하며 더미 터미널 대신 컬러피시를 연결시키고 Y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선을 보였다 그래도 이득이 남았으니까 얼마 후 Y사에서는 내가 공급하는 제품들에 대하여 노골적인 비방과 험담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때부터 출혈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한 세트에 약 4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그 당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돈은 우리에게 더 많다 상대방은 인원이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이다 내가 이렇게 가격을 치고 나가면 Y사는 1년도 못 버틴다 우리를 터무니없이 비방한 것은 그네들이다 1년이 아니라 몇 개월도 안 되어 Y사 사장이 찾아와 판매 가격을 협의하자고 했다 나는 물론 그 제안을 거부하였다 당신이 무슨 사업이나 장사를 하려고 한다면 결국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군이 된다 당신에게 아군은 없다 당신이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과 회사들이 사실은 적군이다 특히 그 아군에게 돈이 많거나 일에 미친 사장이 있다면 조심하라 그 아군은 언제라도 당신의 목을 조일 수 있으며 그 아군의 총알에 당신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총알이 당신 몸에 박혀 있어도 그 자리에서 죽는 법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아주 서서히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죽어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문득 일어나 보면 당신은 딱딱한 시체가 되어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때에는 이미 늦었다 당신의 적군들은 이미 당신 무덤에 보낼 조화를 주문해 놓은 뒤일 것이며 당신 무덤 앞에서 슬픈 표정을 짓겠지만 돌아서서는 죽배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당신에게는 업계의 친구가 많다고 적이 없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것은 곧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는 뜻일 수도 있고 경쟁 대상도 안 되는 만만한 사람이라는 뜻일 수도 있다 내가 어느 직원을 사람 하나는 좋다고 말한다면 그가 일은 지독히 못한다는 뜻이다 너는 적이 없다고 아이구야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싸움에 휘말려온 사람이라면 사명감으로 용기로 감당해야 할 것이면 당연히 적이 생겼을 터인데 너에게 적이 없다면 내가 해온 일은 보잘것 없는 것 변절자의 엉덩이를 차본 적도 없고 위중자의 입을 틀어막은 적도 없으며 잘못된 것을 한 번도 바로잡은 적도 없으니 너는 싸움에서 겁쟁이로 있어 왔을 뿐 철스 맥케이 You have no enemies 2022년에 세이노가 번역하였음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1948년 가난한 오천에서 엿장수의 딸로 태어나 가발 공장 식당 등에서 일하였고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을 정도로 폭력이 심한 남편을 피해 단돈 100달러를 갖고 미국으로 식모살이를 떠난 여자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일하며 대학을 다녔고 76년 미 육군에 들어가 소령으로 예편 50세가 넘은 나이에 하버드 박사 과정에 다니는 여자 서진규 그녀는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읽어라 해서 이만큼 복사하기까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반항심과 복수심이다 라고 쓰고 있다 수차례의 그래미상과 MTV상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몇 개씩 수상한 미국의 백인 랩 가수 에미넴 그 역시 쓰레기 덤이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살았다 생후 5월 만에 아버지는 도망갔고 마약 중독자인 어머니는 완전 또돌이였다 에미넴의 삶을 그린 영화 팔마일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의 동창생과 동거를 하면서 그 동창생이 오럴 섹스를 안 해준다고 아들에게 호소하는 골 때리는 장면도 나오고 자기 애인이 친구와 섹스를 하는 것을 목격하는 장면도 나온다 당연히 그의 노래에는 어머니나 애인에게 욕을 퍼붓는 내용이 나오며 대부분의 가사는 아주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고 외설적이며 욕으로 도배되어 있어 2000년 미국에서 공공의 적으로 꼽힐 정도였다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범인이 에미넴의 앨범을 즐겨 듣곤 했음을 기자들이 지적하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심히 유감이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나도 미운 사람이나 짜증나는 사회를 없애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없는가 나는 학창시절 나를 괴롭히던 녀석들을 죽이고만 싶었다 집에 돌아와 자기 방에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부수는 심장을 이해하는가 나는 이해한다 나는 주먹으로 피가 나오도록 방바닥을 치고 거울을 깨부순 적도 있었다 내가 어린 시절 이발소에는 대부분 푸시킨의 시가 걸려있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나는 이 시가 참 싫었다 내 삶은 수제비로 범벅되어 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노하지도 말라니 희망은 안 보이는데 견뎌내라니 세상은 이른바 배웠다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기쁨의 날이 올 것을 믿으라니 돈 봉투를 안 가져온다고 돈 봉투를 안 가져온다고 나를 책망한 담임은 어느 날 모범교사로 칭성을 받고 나는 자원 입대하였는데 멀쩡한 부자집 친구들은 징진면제 되고 그런데 지나가는 시간이 훗날 소중하게 된다니 그것을 나보고 믿으란 말인가 나는 세상에 대한 나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처럼 세상이 뒤집힐 전쟁을 기다렸던 적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나 세상을 욕하고 가르침을 줄곧 뱉었지만 정작 나 자신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언제나 눈이 시뻘겋고 일확천금만 노리며 한탕할 기회만 노렸고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꿈틀거리기만 했다 카푸카의 변신에 나오는 벌레처럼 나는 먹고 싸고 먹고 싸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었으며 내일은 다시 어제였다 조그마한 차이도 없었다 나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내가 분노하여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나는 혐오스러운 나의 삶이 너무나도 한심하였고 끝내는 저주스러웠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분노하였다 내가 나를 죽이고 싶었던 것도 어쩌면 그런 혐오감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나는 나를 죽이고 싶었다 나는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다 나는 5월의 찬란한 햇살 밑에서 향긋한 꽃내음을 그대로 들이마시며 어깨를 펴고 살고 싶었다 당신은 어떠한가 내가 수집하는 것 중에 모형 자전거가 있다 이미 50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의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의 손이며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이다 당신의 발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여는 주지만 정작 당신의 손은 꼬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도 모른다 정작 당신의 눈은 당신 앞에 놓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과 스포츠카만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지도 모른다 때문에 비록 열심히 페달을 밟고는 있지만 당신이 탄 자전거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만일 당신이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것들에 현혹되어 채팅, 게임, 공짜 사이트, 복권, 유명 브랜드 상품, TV, 술, 도박, 경마 등 일확천금과 한탕주의의 망상에만 몽롱하게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이 바로 그렇게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이다 그렇게 삶에 질질 끌려다니며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들이여 이제는 그 삶을 정면에서 바라보아라 비겁하게 외면하지 말라 그 삶이 자랑스러운가 이제는 그 삶에 대해 분노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파충류와 포유류의 차이 중 하나는 파충류는 본질적으로 화를 내거나 기쁨을 내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변연계가 태화되었기 때문이다 악어쇼에서 악어를 때려도 악어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당신의 삶이 분노할 대상임에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의 뇌는 썩어버린 것이다 이제라도 삶이 당신을 속인다고 생각되면 그 삶을 던져버려라 내동댕이쳐라 삶은 한 번뿐이다 삶에 비굴하게 질질 끌려가지 마라 명심해라 당신이 분노하여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다 당신의 현재 삶에 먼저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NO라고 말하라 Say NO 그리고 당신의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라 당신이 주인이다 돈독에 올라야 부자가 되는 줄 아는가 투자 기법을 몰라서 부자가 못 되는 줄 아는가 절대 아니다 일확천금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꿈 깨라 쇠고랑을 찰 기회만 있을 뿐이다 인터넷에서 광고만 보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요 매일만 보내면 수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떠드는 자들이요 편안하게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애를 태우는 자들이요 평생 가난의 괴로운 숯불이 이마 위에 올려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그대들이 한지라도 빨리 그 허황된 몽상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 피와 땀과 눈물과 시간 없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물만 부으면 되는 컵라면 같은 순간적인 인스턴트 재테크 지식만 찾는다 자기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투자 기법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이제에 박지 못한 때문으로 치부해버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당신 생각대로라면 이른바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이어야 하는데 그들의 평균 재산은 다른 직장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나에게서 실전 투자 기법을 배우면 돈을 더 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태도부터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당신을 한심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독서를 퍼붓는 사람이다 자기 삶의 노예가 되어 자기 생활과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현재의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암흑에 쌓여있는 것 같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이제 분노하라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세게 쾅쾅쾅 두드릴 수 있다 용수철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당신의 삶을 이 거친 세상에서 우뚝 홀로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피 튀기듯 노력하라 그리고 이제는 자전거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정면을 바라보고 페달을 밟아라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돈이 당신의 노예가 되어 당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인생 역전은 당신 스스로 현재의 삶에 분노하여 그 삶을 뒤집어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백억짜리 복권에 이번에는 내가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달콤한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송순태 시인의 시 지우개를 인용하여 말한다면 굳은 것이라고 다 불변의 것은 아니며 출렁인다고 해서 다 부질없는 것도 아님을 깨닫고 굳은 땅에서 패이고 갈라진 것들과 슬픔으로 허물어진 상처들로 가득찬 잘못 살아온 세월을 지우고 다시 출발하고 싶은 세월을 시작하여라 종종 자기 혐오에 빠져 죽고 싶다고 말하는 독자 메일을 받는다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물어보는 독자들도 있다 이런 독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답장하고 나였다 너 자신을 죽이고 싶다면 그 죽이고 싶은 인간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어 제삼자 입장에서 살펴보아라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이 아마 하나둘이 아닐 것이다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지자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칼로 질러 죽이겠냐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불쌍하구나 생각하면서 뭔가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싶어질까 아마도 후자일 것이다 바로 그 마음을 너 자신에게 가져라 너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라 난 내가 혐오하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죠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다른 베로니카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파울루 코엘 위에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해서 정신병원에 갇힌 베로니카가 간호사에게 하는 말이다 나는 믿는다 누구에게나 그 내면에는 그 육체의 주인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이다 당신 자신을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라 삶이 절망스럽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으며 암흑에 쌓여있는 것도 아닌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고생이 뭔지도 모르는 채 이미 물려받은 것이 많거나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거나 장사나 사업으로 자산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 말이다 이들은 삶에 분노할 거리가 없을 가능성이 큰데 내 글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외로움을 즐겨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노라고 굳게 결심한 이후 우리의 발길을 가장 방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부자가 되고자 마음 굳게 먹었음에도 그 굳은 결심을 산산조각 깨트려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그 어떤 목표이든 간에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수없이 겪었을 돈과 의뢰다 혼자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창밖에 비치는 찬란한 햇빛 하얗게 쌓인 눈 후두둑 떨어지는 소나기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여 때없이 밀려드는 외로움 보고 싶은 얼굴 등등이 스스로를 외롭게 하고 이어서 내가 도대체 꼭 이렇게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 마저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안다 그래서 나는 장담한다 만일 당신이 어떤 목표를 향하여 정진하는 과정을 이미 시작하였거나 시작하려고 한다면 이제 곧 문득문득 외로워질 것임을 아 하지만 명심해라 이혜인 수녀마저도 존재 그 쓸쓸한 자리에서 이렇게 시를 읊고 있다는 것을 누구 아나 내 고독의 술잔에 눈물 한 방을 채워주지 않거늘 매일 아침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거늘 그래서 외로운 거야 욕심이겠지 그런 외로움도 그런 쓸쓸함도 없다는 건 네 욕심이겠지 그러므로 이제는 고독과 외로움을 친구로 삼아라 정호성 시인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고 그 기분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전혜린이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해서 말하듯 가끔 몹시도 피곤할 때면 기대서 울고 위로받을 한 사람을 갖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당신이 외로움에 징징거리며 질질 짠다면 적어도 당신이 꿈꾸는 어떤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간 것임을 알아라 당신이 외롭게 살고자 할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은 놀랍게도 친구들이다 친구들은 당신의 옛 생활을 알기에 새삼스레 너답지 않게 왜 그러냐 하면서 발목을 붙잡는다 부자가 되려면 외로움을 이겨내야 한다 친구는 당신에게 부자가 될 기회를 주지 못한다 오히려 웃고 떠들며 이른바 정을 쌓으면서 부자가 될 시간만 빼앗아간다 그러므로 몇 년간만이라도 만나지 말고 외롭게 노력하라 정친구들이 그리우면 이메일을 보내라 글쏠시도 좋아진다 외로움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한다 고대 히라빈들은 파테마타, 마테마타라는 말을 하곤 했다는데 고통으로부터 배운다는 뜻이다 외로움의 고통을 즐겨라 그 고통 없이 부자가 되는 테크닉을 나는 모른다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끌려는 행위들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등에서는 물론 유튜브를 통해 아는 것 같아 뭔가 보이려고 안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해야 소외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금전 추구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른 인간에게 자기 생활을 보이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기류 속에서 헤엄치지 않는 것을 외로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현란한 포장제로 너 자신을 덮으려고 하지 말아라 동물의 세계에서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꼬시려고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수컷의 경우 1위는 공작새가 아니다 신혼집을 짓기 위해 나뭇가지로 지붕을 만들면서 핑크빛 꽃들을 따다가 바닥을 장식하고 나무 열매들을 입구에 깔아 그 열매들에서 하얀 새싹들이 자라도록 해 암컷의 시선을 유혹하는 새도 있고 춤을 댄서처럼 추기 위해 춤출 무대를 정성껏 정리하고 깃털로 커다란 스마일 모양을 만들어 보여주는 새도 있으며 배트맨 혹은 발레리나를 연상시키는 새도 있다 그 새들이 외로워서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에 불과하다 내가 새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으로 하여금 도대체 당신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호르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는 의미이다 이 책을 읽느라 수고했다 나는 20년 전에 글을 세상에 처음 던질 때부터 지금까지 독사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며 글을 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 더구나 책을 낸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던 때에 조각조각 썼던 글들을 모은 것이기에 거친 책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책으로 나온다고 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등등의 덕담을 늘어놓을 재주는 내게 없었다 그런 덕담들이야 독자들이 수없이 다른 곳에서 때로는 돈까지 지분하면서 들었을 것 아닌가 내가 당신에게 하루에 5분만 투자하면 당신도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던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행복하다는 위로를 하던가 이 책을 읽으면 누구나 부자로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던가 천만에 나는 당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면 현재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엎어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책을 중간에 던져버리지 않고 다 읽었다면 내 글이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차갑고 어떤 독자들에게는 귀를 막고 피하고 싶어 할 정도로 몰상식하고 듣기 싫은 말들의 연속임을 알 것이다 하지만 내 의도는 마비된 줄도 모르고 그저 눈 감고 있던 당신의 삶 구석구석을 바늘로 찔러 아 그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을 자각이 생기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야 당신이 이제 가늘게나마 실 눈을 뜨고 몸을 1mm라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기를 바랐다 물론 이 책 하나로 당신 삶의 껍질이 당장 바뀌어지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글이 시발점이 되고 삶이 바뀌었다는 독자들의 메일을 지난 20년간 숱하게 받아왔기에 나는 내 글 속에 도다있는 바늘들에 당신이 제대로 찔리고 피나는 노력이 더하여져 상승작용을 한다면 적어도 몇 년 안에는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건 아니건 간에 그것은 당신 자유이지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두어라 삶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나 자신을 직시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경험의 연장선상에 녹아있다 생의 현장에 부는 비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삶을 온전히 체험할 때에 생의 의미가 깊어진다고 믿는다 나는 그렇게 더운 숨을 몰아쉬어가며 수없이 넘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삶을 살아봤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행운하다 이제 당신의 행운을 빈다 2023년 1월 28일 서울에서 세이노 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잘 들으셨나요? 필명 세이노는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에 노를 외치고 제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세이노는 지난 20여 년간 여러 칼럼을 통해서 인생 선배로서 부와 성공에 대한 지혜와 함께 삶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를 세이노 스승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오늘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이 스승의 날인데 공교롭게도 또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네 2000년부터 발표된 그의 주옥 같은 글들은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재본서는 물론 전국 서점에서 이제 독자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책값도 저렴해서요 정말 인색감만 종입감만 받는 듯하여서 그의 글에 진정성이 더욱 느껴집니다 전자책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서 제가 링크로 걸어둘 테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데이원 출판 저는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